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일단 첫가지 접시 이거 분석되는 거 일단 3개? 2개만 샀네 종류별로 하나씩 오늘의 조식 몰라 진짜 커 먹어야 됐든 그치 너무 예쁘다 드론은 안 된디야 확인 위에서 찍으면 진짜 예쁘긴 하겠다 그치 와 á!, 멋있다 뭐가 어거워머 등장할 것 같은 이거 왜 1호 텐데 알겠다 그럼 geez 아 나는 본격적으로 늦게가 너무 신났어요 근데 이 겹겹이 쌓인게 너무 신기해 그 레이디앰 케이크처럼 겹겹겹이 두드러울 것 같아 엄마 선파이 엄마 선파이 겹겹이 쌓여 있어 너무 좋아 날갯도 안하고 많이 먹으면 맛있어 그리고 너무 좋지 않게 저녁에 예쁘다 밥을 잘 먹으면 밥을 먹기 맛있어 맛있어 곧 곧과 곧 곧 곧 곧 곧 아닌가? 아니다 ㅋㅋㅋ ㅋㅋㅋㅋㅋ 곧 곧 저기 해봐 멀쩡 출발 출발합니다 자아~~ 하하! 하하! 야 옆으로 모기 차! 아 왜 이래? 아 코로나가 아니라서 마스크는 쓸 수 있어요!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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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정도 안여 지난 tomb ping가 가우러스장 가우러스장 아아악! assistance wall 와 진짜 멋있다 진짜 자연광이다 자연광 음 어 으 으 으 으 으 아 으 공 곰 밑에 진짜 곰 같애 그게 손을 보니까 확실히 곰 같네 저는 지금 전시가 있습니다. 벌써 오는 건가? 짠! 우와! 여기 되게 작아. 진짜 하는 것도 같다. 그러니까, 갇히면 무섭겠다. 아, 이게 이 꼬부는 이제 나가는 데구나 이거 뭐야? 이거 부릅니다. 찾죠? 노래가 뭉쳐지네 금방 으스러지네 숫돌이를 만들기 위해서 넣어봐, 넣어봐 제가 우리 들어왔던 건가? 완전히 이런 거 안 해요 진짜 이게 진짜 좋은 거 안 들어서 찾은 게 신기하다 그러니까,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지 코로나 아니더라도 마스크 펴 있어요 안 한 거 보고 안 한 거 보고 수시로 렌즈를 닦아주셔야 합니다 올 때는 안으로, 갈때는 바꿨어요 그쵸, 우리가 이 안을 들어왔던 거잖아 그치, 저게 통과 그렇게 수사하는 날씨 이제 다시 사자 는 아마도 그치 왜 금이 왜 그렸어 언제 뒷면을 일부 그치 여행 이별이 으 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